저희가 연주 중간중간에 막 악기들이 막 솔로 연주를 할 거에요. 여러분들 저희 귀 기울여주셨다가 솔로 연주 끝나면은 마음껏 박수 쳐주시면 좋구요. 지금 저희 거리가 상당히 먼데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추임새라고 혹시 아시나요? 추임새가 이제 잘한다 한국말 한국 이제 연주자들한테 잘한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건데 한국음악의 문화입니다. 같이 한번 저희 연주 중간중간에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추임새 많이 넣어주시구요.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좀 약간 오늘 밤에 날이 좋아서 이 곡을 좀 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밤하늘에 지금 여기는 이렇게 조명이 밝아서 잘 안보이긴 하겠지만 저희 산속에서 만나는 달빛 환한 달빛을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빛 유문 들려드릴게요. 달빛 유문 들려 allegiance 달빛 유문 들려드립니다. 달빛 유문 들려드립니다. 달빛 유문 들려드립니다. crude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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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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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